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박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다음 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.